오늘도 못생겼다고 하는 stunt 피가 정말 Universal 놀라운 틴고 수업 부탁합니다 딸꾸락 딸꾸락 애멀 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죠? 트 ÇO 휴휴휴휴 안녕하세요 x4 여러분 여러분 x5 Feat 쉬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 쪼쪼쪼쪼쪼쪼 모두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모두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거냐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뚜껑을 열고 닫는 소리 그거만 하면 약간 지루하니깐 탭핑 소리와 말소리, 입소리, 플러스 약간의 핸드 무브먼트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소리가 좋을 것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이 밤 타입 크림 입니다. 이 밤 타입 크림을 사용하며, 이 밤 타입 크림을 사용하여, 이 밤 타입 크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밤 타입 크림을 사용하여, 이 밤 타입 크림을 사용합니다. 체리가 왜 시킵니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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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떴을 때나 입술이 떴을 때 발라주는 밤 타입 크림이에요. 라젠스로에 규원 인텐시브 EX 크림이라고 나와있네요. 슬리카 아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런 유리단지에 뚜껑이 부딪히는 둔작한 소리가 너무 좋더라구요. 약간 이렇게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 달그락달그락달그락 달그락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달그락 달그락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탭핑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탭핑을 할 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 약간 글듯이 간질간질간질간질 약간 글듯이 살살 스치듯이 부드럽게 스치면서 두드리는 이런 소리가 좋거든요.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게 좀 더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어요. 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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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쫀쫀쫀쫀쫀쫀 도도도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계속 소금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더이상 못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거 뚜껑 열자마자 소금이 튜 дуже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 영상에 몇 번 나왔었지 두 번인가 나왔었어요 예쁘죠 뭔가 신비로운 소리가 납니다 신비로운 소리가 이것도 뚜껑 소리 들려드릴게요. 세 개 다 채웠어요. 세 개 다 채웠어요. 두 개 다 채웠어요. 저 개 다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뚜껑이랑 본체라고 해야되나요? 이 본체가 서로 결합되기 직전의 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벙컨 소리가 조금 작정인 것 같아요. 이 벙컨 소리가 너무 작정인 것 같아요. 이 벙컨 소리가 너무 작정인 것 같아요. 이 벙컨 소리가 너무 작정인 것 같아요. 다음은 로션입니다. 이 벙컨 소리가 너무 작정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로션인 사이닉 더 심플 데일리로션 사이닉 더 심플 데일리로션 카페 밟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유스픈 밀런스 유지에 더움을 주는 약산성 스무엘 에멀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되죠? 사용법 적당량을 따라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용량 260ml 피부 안정성 테스트 완료 제가 로션을 간지럽혀 볼게요. lish 해안 척 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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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뚜껑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뚜껑 열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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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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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주방에 주방에서 가지고 온 사물입니다. 바로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술이었거든요. 술술술술술술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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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 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로니아 천연식초, 아로니아 천연식초, 아로니아 천연식초. 아로니아 천연식초를 넣어두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농장을 하세요, 농장농장농장농장. 농장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로니아라는 열매를 재배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키우신 아로니아를 재배하셔서, 원액을 추출하셔서 직접 만드신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원액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 독소는 냄새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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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마전에 올린 디보호 1SP 페인팅 영상에서 뚜껑 여는 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나요. 아주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나요. 다시 돌아omedical 뚜껑이 또하게 뚜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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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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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인 것 같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명 슬라임입니다. 산지 좀 오래됐는데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샀다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쓰고 있었던 슬라임입니다. 아 오늘 뚜껑 소리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온갖 소리 다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teacher 상대 정보 정보 동그라 화나 냄새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분방구에서 산 싸구려 슬라임이라서 막 엄청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늘어난다. 어디까지 늘어나? 뭐야 이거? 이렇게 늘어난 거 처음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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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헤어오일입니다. 이 작은 헤어오일입니다. 이 작은 헤어오일입니다. 이 헤어오일은 이 헤어오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껑 여는 소리와 그리고 탭핑 소리 그리고 해 한드무 그리고 입 소리까지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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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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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